안녕하십니까 신혜안수의 신혜식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일명 쌈바라고 그러죠 쌈바축제가 벌어졌다 와 주가가 올라가면서 말이죠 대한민국도 함께 박수쳐주고 그랬는데 큰일 났습니다 또 쌈바를 압수수색하고 말이죠 계속 옥죄어오고 있습니다 즉 삼성을 죽이고 이재용을 죽이겠다 이런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김정호 교수님 오랜만에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김정호TV 김정호의 경제TV 김정호의 경제TV 김정호의 경제TV 아유 잘돼야 되는데 예 아이고 쉽지 않아요 아니 잘됐는데 콘텐츠가 좀 덜 올라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보고 싶은데 좀 덜 올라온다 이런 항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조금 전문적이 되다 보니까 조금 재미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뭐 제 성격이 원래 그래서 할 수 없어요 아니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니까 앞으로 고맙습니다 그렇게 막 편집도 조금 덜 하고 편하게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공을 많이 들이셔 참 그러게 많이 들이셔요 공을 많이 들이는데도 신혜 한수를 흉내를 좀 내보려고 했는데 전혀 그게 안되더라고요 아닙니다 신혜 한수 시청자들께서 좀 김정호의 경제TV 많이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김정호의 경제TV 여러분들 구독도 해주시고 그리고 신혜 한수 보시면 하루에 한 번 정도 들어가서 콘텐츠 하나 정도 좀 봐주시는 센스 오늘은 없네 그러면 그 전에 안 봤던 거 보고 오늘은 없네 그러면 있던 거라도 퍼 날르는 그런 센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와서 저희 콘텐츠를 보시면 좀 품격이 높아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보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이죠 삼바 삼성바이오로직스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이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이번에 3월 14일 날 압수수색한 것은 정확히는 삼성물산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삼성물산하고 또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삼성물산은 왜 그랬냐면 삼성물산하고 제1모직을 합병한 게 뭔가 이건 부당한 것이다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문제가 같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이 회사가 2016년 11월에 상장이 됐는데 그것이 특혜다 그래가지고 또 한국거래소를 또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뭐냐면 제1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을 해가지고 새로운 통합 삼성물산이 생겼는데 지금 삼성물산은 통합 삼성물산입니다 그 삼성물산의 합병을 되돌리자라는 것이고 되돌리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은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이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그림인데요 이걸 보면 좀 이해가 쉽겠네요 여기서 중앙에 보면 하늘색으로 배경이 돼있는 게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 이렇게 돼있잖아요 이게 삼성그룹의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이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주식의 4.6%를 갖고 있고 또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의 19.19%를 갖고 있고 삼성생명이 또 삼성전자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성물산이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같은 그런 겁니다 핵심이에요 삼성물산이 돈을 많이 버는 거는 삼성전자지만 그 삼성전자를 컨트롤하는 거는 삼성물산이에요 그런데 그 삼성물산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17%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서연 이부진 이런 사람들이 합쳐가지고 한 25% 정도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삼성물산이 삼성물산에 대해서 이재용 씨가 이 17%를 갖게 된 것은 삼성물산하고 제1모직하고 합병을 했기 때문이에요 합병하기 전에는 어떻게 됐었냐면 이 그림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파란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합병 전입니다 합병 전에는 삼성물산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 지분 0% 이렇게 돼 있죠 보이시죠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에 대해서 지분이 없었어요 그 대신 그 대신 제1모직에 대해서 지분이 23%가 있었죠 그래서 이 두 회사를 합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삼성 합병하고 난 다음에 삼성물산 이재용 17.8% 이렇게 된 거죠 합병을 해서 합병을 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에 대한 통제력을 갖게 된 겁니다 제1모직이 23.2% 그 다음에 합친 다음에는 17.8% 그러니까 줄어들긴 했지만 17.8% 대주주가 됐는데 그전에는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지분이 없었죠 이걸 보면 일단 제1모직은 훨씬 더 가치를 높게 뒀다는 게 드러나네요 그러니까 제1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이 1대 0.35였어요 정확히 보신 겁니다 1대 0.35 그러니까 3대 1 정도로 통합을 한 겁니다 그런데 1대 0.35라고 하는 그 비율이 나오는 데 있어서 분식회계가 작동을 했다는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뭐가 관련이 있는데 그 제1모직이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합병 전인데 여기 빨간 걸로 돼 있잖아요 빨간 타원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제1모직이 삼성바이올로직스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을 한 겁니다 이 가치가 높아졌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삼성바이올로직스가 또 삼성바이오에피스라고 하는 회사를 또 만든 거예요 군식회계라고 하는 것을 공격을 받는 것은 삼성바이오에피스라고 하는 이 회사예요 삼성바이오에피스 이 회사 삼성바이올로직스는 약을 제조하는 회사고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약품을 R&D 연구개발하는 회사예요 연구개발하는 서로 하는 일이 다르죠 그러니까 바이올로직스라고 하는 제조회사가 연구개발회사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이오에피스의 가치가 뻥튀기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뻥튀기가 되니까 제1모직 가치도 뻥튀기가 된 거 아니냐 그래서 1대 0.35라고 하는 게 됐다 거짓말이다 이거는 거짓말이고 사기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1대 0.5든가 1대 1이든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렇게 뻥튀기 분식회계를 해가지고 1대 0.35에서 물산의 주주들이 손해를 봤다 그러니까 이거 무효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주장하는 측은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네요 주장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난센스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억지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를 보시면 여기에 파란 박스로 돼 있는 박스가 두 개가 있죠 이게 날짜들이 있는데요 이 날짜가 뭐냐면 위에 있는 박스 안에는 2015년 5월 26일 이런 날짜가 있잖아요 이게 제1모직과 삼성 물산이 합병을 하겠다라고 각 회사의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 날이에요 이사회의 결의일이죠 이 날이 그런데 이 날 합병 비율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1대 0.35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 한 달 동안의 주가를 가지고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4월 26일부터 5월 25일까지의 주가를 평균을 내가지고 그것으로 양쪽에 주가 비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1대 0.35 0.0885 이렇게 돼 있는 이거예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주가 비율을 그냥 합쳐서 그렇죠 주가를 가중 평균 해가지고 그 비율대로 하는 겁니다 합리적이네요 합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 이전에 만약에 바이오에피스의 분식회계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주가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조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억지인 것은 바이오에피스와 삼성바이올로직스의 가치평가 소위 분식회계가 이루어졌다고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2015년 11월부터예요 그러니까 파란 박스 안에 2015년 11월 12월 달에 그때 이것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회사를 합쳤는데 회사를 합쳤기 때문에 합병회계라고 하는 걸 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전까지 장부상에 들어있던 그 숫자들을 재평가를 해가지고 다시 장부상에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통합된 삼성물산 장부상에 그렇죠 그 과정에서 지금 이 재평가 문제가 나왔던 거고 바이오에피스와 바이오로직스에 그게 분식회계라고 계속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라고요 11월 12월이에요 그러니까 주가는 언제 걸 계산을 하느냐 4월 5월 걸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타임머신을 타고 뒤로 돌아간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 당시 주가를 가지고 과거 주가는 무시해버리고 이거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된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억지 수장인 거예요 억지네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분식회계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지만 설령 분식회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11월 12월 얘기고 중요한 합병 비율을 결정하는 거 1대 0.35를 결정한 것은 4월 5월 달 주가 이야기인 겁니다 뭐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겠는데요 이런 거는 그래서 법원이 삼성물산이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증권선물위원회가 너희들 이거 고의로 분식회계했다라고 제재 결정을 냈거든요 그래서 삼성 측에서 법원에다가 이거는 이거는 부당합니다 라고 행정소송을 냈는데 그러면서 처음에 가처분 신청을 냈죠 그게 뭐냐면 증권선물위원회가 이거 삼성바이올로직사고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이사들 대표이사들 해임권고 그 다음에 과징금 80억 원 이런 걸 부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 측에서는 이거 부당합니다 이거 정지시켜주세요 일단 전체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일단 정지시켜주세요 가처분 신청을 냈거든요 법원이 오케이 이거는 내가 보니까 좀 이상해 그래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허락을 한 거죠 그런 상태예요 아니 회사를 합병하게 되면 합병한 만큼 주식 가치가 변동하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를 합병 전에 거를 갖다가 계산해갖고 이것이 분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도대체 회계를 아는 사람이 전 회계 몰라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시에 결정하고 그 뒤에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죠 잘못된 병합이다 합병이다 그러면 떨어지겠고 나중에 만들어진 그 숫자를 가지고 6달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주가에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데 시청자들께서도 지금 들으시면 들으시면서도 좀 헷갈리시죠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과거 제1모직이 투자를 했던 자회사 삼성바이올로직스와 또 그것이 투자를 했던 삼성바이오에피스라고 하는 회사의 가치평가 이것이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거꾸로 올라가서 합병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시점이 다르니까 시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당시에 시점으로 생각을 해야지 왜 과거 시점에 와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세월을 거꾸로 올라가가지고서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무슨 회계사들이 나서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교수가 나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시청자분들께서 들으신 방송들 중에서는 상당히 헷갈리는 방송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시점이 왔다 갔다 하고 숫자가 많고 회사가 여러 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삼성바이올로직스 사태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정말 몇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이해한 건가요? 제가 생각할 땐 정확히 이해를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이만큼 설명하기가 어렵고 설명이 길어져요 이게 아무리 짧게 하려고 해도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아무 말이나 해도 뭐 그럴 수 있겠네 그러네 그러네 아무 말이나 해도 그럴 수 있겠네 그리고 삼성 저건 나쁜 놈들이야 라고 하면 그렇잖아 하고 뭐 대기업이 말이지 힘 가지고 휘둘러가지고 막 이렇게 나쁜 짓 하고 이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몰더라도 워낙 이 사실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렵네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발 법원에서만큼이라도 합리적 판단을 이것을 정확히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 정말 어이가 없는 게 사실 대한민국처럼 상속세가 많고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계속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뿐이 없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법에 따라서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까 저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법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속세 때문에 그 문제는요 그 문제는요 사실은 이 바이오 에피스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의 문제하고 또 전혀 다른 부분인데 그 부분은 뭐냐면 이게 엘리옷에서 문제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 왜 그때 합병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 삼성물산 주가가 약세일 때 합병을 했느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약세일 때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재용 부회장의 전략적 판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실제로 또 그것 때문에 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이 주주총회 이거는 주주총회 못하게 해야 되라고 법원에 제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그건 말이 안 돼 그걸 언제 합병을 결의를 하던 그것은 경영진이 알아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할 바는 아니다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시비의 여지는 있죠 그게 법적으로 불법은 아니라도 왜 하필 그때 합병을 했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비의 여지는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중에 합병을 해놓고 그 합병을 하고 나서 회계 처리를 하는 그 과정인 겁니다 과거에 제1모직이 갖고 있던 자회사들의 장부가치를 시가로 반영을 해서 다시 기재를 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 생긴 이 문제를 가지고 과거에 합병이 뻥튀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건 난센스예요 진짜 업체 주장입니다 어렵긴 하지만 삼성이 법을 지키면서 하려고 했고 법을 다 지킨 거예요? 최대한 문제가 안 생기게끔 여러 사람들한테 문의를 했었고 게다가 지금 삼성바이오는 국내 기업 국내 코스닥에 상장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나스닥에 해외로 상장하려고 했었는데 굳이 말려서 이렇게 상장을 시켜놓고 문제가 됐으니까 더 황당하겠습니다 그렇죠 나스닥에 상장을 하려고 2015년 7월 달에 그러니까 2015년 아까 5월 26일 날 합병 결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합병이 되는 게 확실해졌어요 그리고 2015년 7월 달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에피스의 대표이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는 나스닥에 상장을 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래소하고 한국 거래소와 한국 투자자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 좋은 기업이 왜 미국 가서 그러냐 한국에서 그래야 우리가 투자를 하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한테도 독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 사람들 잡아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근데 왜 이 사람들은 나스닥으로 가려고 그러느냐 코스닥에서는 상장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코스닥의 상장 기준에 의하면 흑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이오 산업들은 이게 투자가 굉장히 긴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적자가 나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근데 나스닥에서는 그래도 상장이 돼요 적자가 적자인 상태에서도 상장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 있잖아요 10년 동안 적자였어요 적자 지금도 적자라고 하네요 그런데도 상장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그게 상장이 안 된 거예요 요건이 안 돼 그래서 부랴부랴 아 이거 안 되겠다 우리도 나스닥처럼 해야지 그래서 상장 요건을 바꿨어요 그래서 적자가 나더라도 가능하게 그래서 시가총액 예상액이 6천억이 되고 무슨 매출액이 얼마고 이렇게 되면 이익이 없더라도 상장이 되도록 상장 규정을 바꾼 겁니다 2015년 11월에 상장 규정을 바꿨고 바이올로직스와 이런 데를 설득을 해서 삼성바이올로직스가 2016년 11월 12월인가 아무튼 1년 후에 상장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게 또 특혜라는 거 아닙니까 심상정 의원이 이런 사람들이 들고 나와서 그게 특혜라고 그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5라고 해서 나스닥에 상장하고 굳이 국내 기업으로 상장을 했는데 지금 특혜라고 하니 삼성은 미치겠네요 미치겠는 거죠 거래소의 입장에서도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소에 김병률 상무라고 하는 상무를 했던 그분이 이재용 부회장 재판 과정에 나와서 분명히 증언을 한다고요 우리가 설득했다 우리가 한국 거래소가 나스닥까지 말고 코스닥에다가 상장을 하라고 우리가 가서 설득을 했다 그래서 상장을 한 거다라고 증언을 하죠 그런데도 막무가내에요 지금 막무가내로 계속 조사하고 검찰 조사가 지금 인력도 두 배로 늘려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주 삼성 입장에서는 곤란하고 이게 또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입지가 굉장히 줄어드는 단순히 입지가 줄어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게 이래가지고 만약에 합병 무효까지 가게 되면요 이거는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손해를 입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합병이 됐다가 그것이 무효야 그렇게 되면 과거에 제1모직 삼성물산의 그 사람들 그 수많은 주주들이 있잖아요 완전히 혼란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많은 주주들이 나 손해봤다라고 아마 개인 소송을 걸 거라고 저는 봐요 이재용 부회장 상대로 해가지고 개인 소송을 걸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그 뒤로는 상상하기 어려운데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이 없어지는 건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삼성은 주인 없는 기업이 된다 주인 없는 기업이 되고 아마도 민노총 기업이거나 참여연대 기업이거나 그렇게 되겠죠 참여연대 기업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식을 통원한 경영참여 그렇죠 스튜어드시 코드라고 하는 거 연기금에 경영참여 이런 걸 하는데 여기에 참여연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권선물위원회 그러니까 이 재판이 열리기 전에 증권선물위원회라고 하는 데서 1차 감리 2차 감리가 이루어졌죠 일종의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주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참여연대 측의 교수와 회계사와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그런 게 스튜어드십 코드 발음도 어려워요 발음도 어려워요 스튜어드십 코드 이게 지금 너무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아무 말이나 해도 그냥 먹혀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요 저는 얘기들보다 헷갈리고요 조금 알 것 같은데도 또 나가면 또 헷갈리고 이런 전문가들 아니면 기사 보는 사람들은 무슨 내용을 알겠어요 삼성이 잘못한 것만 아는 거죠 왜곡을 해도 그게 왜곡인지 알아차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정말 이렇게 되면 삼성이 무너지겠네요 그렇죠 삼성도 참 정말 답답한 게 자기들이 결백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해도 도대체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네요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그게 다 거짓말인 것처럼 매도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삼성 입장에서는 이 기회를 이 위기를 돌파한다고 해도 또 이후에 걱정이 될 거예요 이 정권이 계속되는 한은 아마 끊임없이 밀려올 거라고 봐요 이런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올 겁니다 정말 나가는 거 아닌지 걱정되네요 예 그러고 싶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고 싶을 거다 그러고 싶을 거다 그리고 왜 베트남 총리가 얼마 전에 농담삼아 삼성전자 본사 옮기라고 농담삼아 그런 이야기도 했지요 싸게 해주겠다고 법인세도 내려주고 특히 다 주겠다고 그런데 본사를 옮긴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닌데 이케아 같은 경우는 아예 본사를 옮겨버렸죠 이케아는 스웨덴 기업이었는데 스위스를 옮겼던가 아마 본사를 확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옮기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국민 저항도 있을 테고 네 그리고 아마 한국인으로서의 그런 게 아마 있을 겁니다 한국인으로서 그렇게 되면 거의 국적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아마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분들의 가풍이라든가 이런 게 근데 정말 한국 기업이어서 고통스러울 거다 지금 네 그러네요 진짜 미국 같으면 뭐 이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아마 더 컸겠죠 애플보다 더 큰 회사가 됐겠죠 이게 잘못했으면 진짜 분식회계를 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벌을 가하는 건 맞지만 이거는 진짜 억지예요 모든 게 다 억지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이 순리가 통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게 여론재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론이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맨날 저도 기사 보지만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냥 좋은 놈 나쁜 놈 싸움 정도로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죽네요 진짜 삼성이 죽고 대한민국이 죽고 네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면 제가 김정우의 경제TV에서 이 삼성바이올로직스 사태에 대해서 시리즈로 쭉 영상을 만들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께서 들어와서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사태를 이해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교수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하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김정우 경제TV 좀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계속 하고 있긴 하지만 이거 쑥스러워가지고 제가 잘 못하겠어요 김정우의 경제TV 제 개인 채널을 만들었는데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고 계시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들어와서 응원도 해주시고 또 다른 분들에게 소개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나라 경제가 바로 서는데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을 또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삼성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사는 건데요 기업을 죽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차지하려고 그러고 노조가 차지하려고 그러고 말이죠 언론들은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습니다 어떻게든 좀 북돋아주고 약점이 있으면 감춰주고 장점은 살려줘야 되는데 이건 뭐 약점은 그냥 주구장창 하여튼 뭐 1년 내내 파고 있습니다 1년이 뭡니까 벌써 2년째 계속 약점도 아니네요 듣고 보니까 아 정말 큰일 났습니다 삼성이 대한민국을 떠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망하고요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걱정입니다 자 나라를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신의 한 수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김정호의 경제TV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홍보방송을 해주셨네 아닙니다